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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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요. 최근에 위례신도시 상황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요즘 트램 공사 하고 있다는데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쪽 시장은 어떤지 궁금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요즘 어때요? 거래는 좀 잘 되고 있나요? 거래는 전세 매물 중심으로 좀 나가는데요. 트램 공사는 2022년 11월을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대략 한 40%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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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이 언제였죠? 중공은 2025년 내년 9월이죠. 음. 공사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혹시 있나요? 음. 트램 공사가 가장 어려운 난공사 지역을 사실 2022년 11월 전에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네. 네. 그 대표적인 자리가 창곡천 교량사업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장기천 교량사업. 네. 가장 오래 걸리는 기지창역이 이미 이거 지금부터 2년 전부터 착공을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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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는 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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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램과 상가 사이에 가림막 설치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던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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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상가 여기 현재 분들하고 상당히 분쟁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원래 난간 설치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 최초의 설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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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난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설계 변경으로 발생돼서 네. 네. 어. 협의사항이 됐던 부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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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우리한테 공고하기를 네. 어. 약 80cm 정도의 난간을 좌우로 설치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네. 그것을 약 60cm 정도 아래로. 아. 아. 어. 좀 수정하고 조정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어. 그 부분은 아직 뭐 공고까지는 되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안정성도 유지하면서. 그렇죠. 네. 접근성에 있어서도. 네. 네.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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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이래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네. 트램이 이제 들어설 거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분양 가격에 책정이 좀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이 아파트 시세에서 트램이 완성됐을 때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우리 이래 신도시가 송파 권역이면서도 송파 권역의 주변 아파트에 못 미쳤었던 부분이 좀 속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대중교통 트램이 완성이 되면 우리 이래 신도시는 대중교통의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기대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상가는 활성화될 것이고 네. 아파트 역시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재는 34평을 기준으로 15억에서 16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25평 기준으로는 13억에서 14억 정도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네. 전세가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가율은 현재 매매가의 50%에 접근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는 활발한 편인가요? 매매는 지금 거의 지금 없나시피 하고요. 올해. 네. 전세는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네요. 네. 1년 전에 대표님 만나 뵀을 때 네. 금매가 다 소화된 상태에서 대표님 만나 뵀었는데 지금은 금매는 있나요? 올해 시작해서 1월달에서 2월까지는 초금매가 좀 있었어요. 네. 대표로 22평이 그동안 15억에서 11억 갔던 아파트였는데 8억 후반에 8억 8천, 8억 9천 그런 초금매로 매물이 몇 개 빠지면서 지금은 좀 더 안정화 단계고요. 다시 뭐 한 9억에서 9억 5천 정도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네요. 네. 최근에 또 보면은 둔촌 아파트 입주가 11월에 시작되잖아요. 음 아직까지는 그 영향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래신도시는. 아 네. 그렇지만 아마도 우리가 옛날에 고독동 아파트 한참 입주할 때 대량으로 입주할 때 이래신도시가 큰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지역도 그러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음 아직은 둔촌 아파트 입주 문제 때문에 이래신도시가 그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반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단기 그 구간 안에서만 장애가 됐지 또 그 기간을 지나면은 또 원래 회복 상태로 가니까 가격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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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네. 오늘 이렇게 기회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도 유래신도시 시황이 궁금할 때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